타임 투 트와이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죠? 롭대월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넓은 롭대월드는 오늘 하루 분량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좀 바꿉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참 다시 먹을게. 저 어필 같은 거 안 하나요? 아무도 뽑으세요. 저요? 네! 왜냐하면 승부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 모모씨. 그럼 난 산아! 아! 다음 채용스. 저 미나 언니야. 아 맞다. 아 맞다. 신중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미션에 맞추려 있잖아요. 미션에 소중한 상호대로 돈을 드립니다. 진짜 공격하러 가야 해요. 미션에 맞추려 놀고 진짜 공격해야 해요. 미션에 맞추려 놀고 어떡해요. 어필 해보세요. 미션에 맞추려 놀고 미션에 맞추려 놀고 자 그렇다면! 미션에 맞추려 놀고 안 돼! 미션에 맞추려 놀고 이틀 씨 좀 글래요 어머니 주세요 너희 팀에 오고 싶으십니까? 네 어찌마 어머니? 우리 팀에 오고 싶으십니까? 우리 팀에 오고 싶으십니까? 우리 팀에 오고 싶으십니까? 우리 팀에 오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룹이잖아 그룹 보고 보여주자고